훈훈해진 마음을 안고 다시 버스에 오릅니다. 아이고 오랜만이에요 어머니.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머니. 짜잔 리어커 바퀴입니다. 저기 이거는 몸무게가 좀 더 나가서 버스를 좀 더 내셔야 되는데요 아버지? 네. 그럼 요즘에 리어커가 진짜 바쁠 때 아니에요? 바쁠 때죠. 어 리어커라고 너무 하죠? 차가 아플 때. 거의 시험 안 하고 오는 거 아니요. 장어 장어. 장어? 장어 장어. 그 몸에 좋다네 장어. 우리 아버지 힘이 보통이 아니시겄네. 맨날 장어만 짰어. 응? 짱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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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짱해? 어느 부위? 아니 꼴랑지 부위 보게. 꼴랑지 먹으면 뭐에 좋대요? 그게 그 힘이 싫어. 그럼 이 리어커 이거 이거 바쁘는 어디에 짰을라고? 그거 인자. 어? 저 주납 받고 싣고 다니려고. 차가 없으니까. 아니 면허도 없어요 아버지? 면허도 없긴 해요. 운전면허 시험 몇 번이나 보셨어요? 한 번 보러 갔다가 포기하고 그랬어. 한 번 하고? 어머니 무슨 자고 꼴랑지 드신 양반이 그렇게 포기가 빠르세요? 하하하하하하하 운전면허 찌다가 조금 여러 번 짱서 소홀하게 댕기게 하려고 그러는데 안한대요. 세상에 안해. 아버님 그럼 오늘 밤에 꼴랑지 세 개 더 잡을까? 하하하하하 운전면허 한 번 도전해보시게. 아 한 번 해보래요? 진짜요? 그럼 이 자리에서 저 도전합니다. 크게 시작!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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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아버님 올해는 운전면허 꼭 따시길 기대할게요. 하하하하하 오랜만이에요 아버님. 아이고 세상에. 한정 봤어 정말. 어머니. 꽃 좀 봤어. 나 짝꿍이 아니고 여사람 짝꿍인데. 네. 생일이 더러와. 그래서. 손 돌라고. 하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아버님. 아이고 세상에. 우리 짝꿍. 아 어머니 짝꿍이 생신이시라고. 아주 그렇게 금술이 좋아갖고. 우리들도 겁나 재미있거든. 그래가지고. 생일만 더러우면 우리가 장난을 치고 나와야지. 아니 그렇게 좋아해요 짝꿍이. 하하하하. 짝꿍 자랑. 자랑을 운면에 운면에 능력 있고. 능력 있고. 멋지고. 멋지고. 예쁘고. 예쁘고. 대차고. 대차고. 이야. 해선 면에서 요거이고. 우두머리고. 이야. 반할 반하대요 어머니. 돈도 있고. 돈도 있고. 어. 요리 짝꿍 안내로 갑시다. 그러고. 하하하. 좋지요. 아니 어떤 분이시지. 그럼 어머니 몇 번째 분이시지. 자. 어머니께서 침이 마르도록 짝꿍 자랑 이어지지요. 그러게요. 어떤 분이신지. 사회에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에서 만나요. 네. 하나님.